어째으로 이제 사회가 있으며, 지도를 넌 알았던지 쌀이 일반 구간석이요. 동이 일반 구간석이요. 그렇지. 싱타인지 모르겠구나. 동과 수감하고 말한거라고. 동과 쌀이 일반 구간석이요. 나를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오버리니 춤을 한번 춰 봅시다.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. 우리도 춤을 한번 춰 봅시다. 이모가 돈 안 켜주고 돈 얼씨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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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받아 도움받아 찬란 사람도 못난 도움받아 난 사람도 찬란 도움받아 땡산 구름의 수레밭기처럼 눈물은 눈물 생긴 생살지골을 가진 눈물이 붙은 이 놈은 또 나 하나 둘아 얼씨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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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봐요 얼씨구나 종봐요 여보하라 진자씨가 건너하여 말 건너가서 너의 문을 이루시래요 여보하라 여보하라 예 anda 소중하게 엿새 우리 현재 봐요 일상 편의하여 오늘 날 사가 들렸음 길이란 경사 어디가 있느냐 누구나 저런 사람 세상의 불편한 사람들 밖은 물을 찾아오소 그래도 날이 또 길이란 줄 난다 얼씨구나 절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실 잘한다 다음 저희 모기관에 창목 이흥복 선생님께서 당장 사철이 왔으세요 네 말씀해 주시기 네 지화자 오 예 글쎄 앉아 감사합니다.